자 그럼 애들아 오늘은 누군지 맞춰봐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으잇? 봤어요? 이르지요? 도구도구도구 맞아요 오렌지 카세트에서 밥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밥 먹으러 갑니다 하얀 쌀밥 하얀 밥이 나왔어요 따끈한 밥맛이 꿀맛이에요 빨간 김치가 나왔어요 느끼는 김치도 정말 좋아요 밥하고 김치하고 정말 정말 맛있어요 밥하고 김치하고 많이 많이 드세요 많이 먹자 고소한 빵이 나왔어요 부드러운 빵맛이 꿀맛이에요 하얀 우유가 나왔어요 영양완전 우유가 정말 좋아요 빵하고 우유하고 정말 정말 맛이 있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맛나게 드세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깜깜 과자 먹으러 가자 바삭바삭 과자가 나왔어요 고소한 과자가 꿀맛이에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정말 좋아요 과자국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맛있지만 과자국 아이스크림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과자랑 아이스크림은요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아야야야야 이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과자랑 아이스크림은 엄마가 줄 수 있는 얼만큼 조금만 먹어요 대신에 우유 빵 김치 그리고 밥은요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지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맛있는 음식 만나러 가보자 선생님하고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터스티너리 화면에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또 또 들어갔지요 9, 18, 27, 36, 45, 43, 64, 72, 81 90, 90은요? 많다 9는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이리쑤 올라가지요 90, 적다, 아리로쑤 내려가지요 9, 90은요? 9보다 많아요, 작아요 10, 40, 뭐예요? 그러면 일어난 분은 많아요, 작아요 여poon은 엄청 많아요 오늘은요? 맞아 많아지는 더하기 2 내가 좋아하면 줄 속에 더하게 6 더하기 6 12 더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많았었어요 더하면 많아가요 더하기 표시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Patch 그렇지 더하기 표시 흉내낸 거죠? 아리손 더하기 힘내 시작 더하면 많아져요 그렇지 한 번 더 더하면 많아져요 그렇지 아이고 소진이 배고파요 우리 밥 먹자 밥을 먹었다니 맛있다 매콤한 김치도 맛있다 달콤한 케이크도 먹었다니 맛있다 꿀떡을 먹었다니 맛있다 새콤한 딸기도 아 맛있다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뭐라고 펴야지요 다 같이 아 맛있다 따끈한 밥 선생님이 짜자자자 말이 가져왔지 밥을 셀 때는 어떻게 셀까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네 공기 다섯 공기 다시 한 번 밥을 셀어 보면은 우리 같이 셀 볼게요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세 공기 네 공기 네 공기 다섯 공기 모두 다섯 공기 그럼 밥을 셀 때는 뭐라고 되지요 공기 라고 돼요 사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동글동글 뭐지요 밥 속에 콩 동글동글 콩이 동글동글 굴러갔지 얘들아 나는 콩이야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서 대구로 굴러다니다 후라이팬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일까 그런데 웬일일일까 뜨거워 후라이팬는 뜨거워 우리 딸기찜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 우리 딸기찜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 딸기찜이 발라서 샌드위치 먹어요 앙냥냥냥냥냥 싱싱한 채소로 샐러디를 먹어요 이태리 피자님 정말정말 맛있어 시원한 수박이 쓱싹쓱싹 먹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정말정말 좋아요 달콤해 그런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 아야야야 배 아프다고 대신에 우리 과일 많이 먹자 아사과삭사과 달콤한 참외 새콤달콤 키위 말랑말랑감 새빨간 딸기 싹싹악배에 시원한 수박과 포들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과 참외 키 감 감 딸기 배 수박 포도 그릇에 들어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배알게이트에 뀨 고양이가 우유 마시기 전에 배꼽 손 인사 잘 먹겠습니다 어? 인사를 했구나 강아지로 배꼽 손 인사 잘 먹겠습니다 아냐아냐 인사를 했지요 삐아가 배꼽 손 인사 잘 먹겠습니다 아사과삭 인사를 하고 먹었지 커다란 공룡과 배꼽 손 인사 잘 먹겠습니다 아냐아냐 맛있다 맛있다 우리 친구들도요 밥 먹기 전에는 다 같이 준비 배꼽 손 인사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요 커다란 사탕 반대 사탕이 두 개 찾아보세요 파란색은 어디 있나 여기 그렇지 어느 쪽 오른쪽 노란색은 어디 있나 여기 어느 쪽 왼쪽 파란색 노란색 사탕의 색이 얘들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사탕 맞고 그냥 잘 거예요? 안돼 안돼 오랑아 너가 보여줘 얘들아 나랑 같이 양치하고 자자 치약을 묻혀서 싹싹 싹싹 윗니 아랫니 나처럼 양치 꼭 가고 자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이가 다 썩는데 나처럼 양치 잘해 오늘은 좀 일개미 일개미 오 일개미야 너 뭘 보고 있니? 나는 나는 나를 보고 있는 문지기 개미를 보고 있어 나는 일개미 일개미야 일개미야 무엇을 보고 있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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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보고 있는 문지기 개미 보고 있어 일개미 일개미야 일개미야 무엇을 보고 있니 나는 너는 너를 보고 있는 문지기 개미 보고 있어 문지기 개미를 보고 있었지요 자 오늘은 남발 가득 사 사사자자가 들어간 말이 사과 사과 의사 눈사람 주사위 사슴벌레 사 다음 친구들 입 벌려서 따라해보세요 사과 사과 의사 눈사람 눈사람 주사위 주사위 사슴벌레 사슴벌레 눈사람을 부르면 사 하나 다 슈 사 사 자가 들어간 주사위를 부르면 주 사 윗 슈 사 사 자가 들어간 자슴벌레 부르면 하나 슈 벌레 슈 오늘은 음식 관련된 그림, 마지막으로 남은 빵 조각, 루티렛. 어? 빵이 하나가 많았네. 고흡, 감자 먹는 사람들. 앙냥냥냥, 맛있다, 맛있다. 은혜와르, 상상파티, 저희 정신. 여러분, 우리 지금 파티 중이에요. 우유 따르는 여인, 요하네스 페르메이트. 이모, 우유 한 잔만 주세요. 불 세 잔, 바구니가 여인, 정물. 오늘은 음식 관련된 물이 가져왔어요. 엄마, 우리도 밥 주세요. 아고, 배고파. 엄마가 먹으러 가자. 엄마가 만들어주신.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있다가. 싫어, 싫어, 안 먹을 테요. 부정꾸러기, 미운 어린이. 컵도, 냠냠, 김치도, 냠냠. 시금치, 콩나물, 생선, 야채. 모두 모두 냠냠냠냠. 나는 나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있다가. 싫어, 싫어, 안 먹을 테요. 부정꾸러기, 미운 어린이. 밥도, 냠냠, 김치도, 냠냠. 시금치, 콩나물, 생선, 야채. 모두 모두 냠냠냠냠. 나는 나는 착한 아이야. 아이고, 아이고. 엄마 음식을 싫어요, 안 먹어요. 어떤 어린이, 미운 어린이. 우리 친구들은 엄마 음식 어떻게 해요? 다 잘 먹는 착한 아이요. 아니, 나는 우리가 잘 먹었어. 우리 착한 아이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러 가자. 그 전에 마트에 가보자. 나는 그 중이 시작. 빡빡빡. 들어가도 되나요? 쉿. 일어나오세요. 얘들아, 우리 마트에 갔더니 생선은 파는 채소 코너도 있고요. 채소를 파는 채소 코너도 있지요. 자, 채소에는요, 하얀색 양송이버섯이. 한 개, 두 개. 아, 콩이 많이 들어있어. 콩주머니가. 한 개, 두 개. 내가 좋아하는 당근, 빨간 피트, 붓. 모두 채소예요. 자, 우리 생선 몇 마리 있나 보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는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랑. 아이고, 생선 냄새. 안 내겠다. 자, 여기 집게가 있어요. 멀리 잡으면 잘 안되고요. 쭉 가까이 잡을 수 있게 알려주셔가지고 접었던 최대한 손말고 친구들 도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근육 발달기 위해서요. 최대한 이런 번거보기 하시는데 멀주세요, 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담아보기, 개수들에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놀고, 놀고, 또 뒤로 다 들을게요. 자, 나오세요. 안녕. 안 좋겠네. 여기 안에 원래 만든 거 아닌데 톡톡하고 빨간보기. 안 좋겠다고 안 좋겠다고 안 좋겠다고 안 좋겠다고 안 좋겠다고요. 안 좋겠다고 안 좋겠다고요. 밑에 있잖아, 밑에 있잖아. 잘 잘했어요. 잡을 수 있어요? 한국이 잘 잤네. 한국이 냄새 나은 거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는 사과 씨. 여기를 잡아, 이파리를 잡아야겠다. 초록에 이파리를 잡아야겠다. 이거 꼬리! 여기를 잡아야겠다. 한금도요? 꼬리! 이파리! 여기를 잡아야지, 좀 쉬어. 초록에 이파리를 잡아야겠다. 다시 해볼게. 청산도? 그렇게 하잖아. 이건 뭐 타요? 이파리. 아, 그럼. 오렌지 찍어주세요. 오늘 오렌지 찍어주세요. 냄새가 좋아해. 냄새가 좋아해. 음. 어때? 냄새가 좋아. 냄새가 좋아해. 어, 냄새 좋네. 뭐였어? 봐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허. 다음은 내나씨가 좀 보세요. 반짝반짝도 있어.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 내내 좋아하는 모습이. 그래. 맞아. 우리 애가 좋아하지. 누워서 조금 밥 먹어야겠다. 먹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모두 먹겠어요. 다 재워보세요. 봐봐. 하여금, 여덟, 아홉 아홉, 해? 잘해. 여기가 세 개, 청공이 무슨 세 개예요? 빨간색, 흰색, 양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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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곱 당근 당근 무슨 색이야? 물고기는 종목이 돼있어 하나, 셋, 셋이야 무슨 색이야? 파라구 파라구 셋 둘 또 살짝 하얗구 텍스튜라구 저풍 파는 안 하고 있어 맞아요 이건 무슨 야채일까요? 야채 tournament руз 클래프 재구려구 재구 재구 여기, 야채 나아주세요 이건 도서죽이고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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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도 여기 넣고 물고기 이거 또 나고 이거 또 나고 네, 뭘 거기에 어디나고? 여기! 맞아요 선생님 뭘 갖고? 이거 물챙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잘하는데 자, 이거 또 가지고 와주세요 음 잘하고 있네 나오세요 여기 나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거 계란이구나 일단 치즈 치즈예요? 약간 물이 거 왔어요 이거 물이 있어요 동그랗게 네 코치 아주세요 네 얘는 빨간색이 있고요 얘는 흑색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고추 이거는 치즈 이거는 버섯 이거는 계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딸졸성 카드예요 맞아요, 피자 카드 이건 치즈 이건 치즈 이거는 치즈 이거는 치즈 내가만 먹으면 먹으면 맛있 치와서 너무 시원해 소스를 발라주세요 아, 안타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먼저 노랗게 소스 발라주세요 옆에 아마 지애인이 옆에 치즈가 있고요 옆에는 빨간색이 있어요 우리 지금 피자 만들까요? 네 엄마 잘 잡아주겠어요 네, 치즈는 피자, 피자 피자 엄마 이거예요 이거 소스 하나 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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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ت 소ição 티슨 새 소스 수 예쁘다. 우와. 오! 맛있는 것 같아. 피자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엄마님. 소마토, 소마토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많이. 좋아? 응. 와, 이건 내가 먹었어. 엄마가 무슨 피자를 좋아해? 응. 소마토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치즈도 조금 먹고 싶어요. 치즈도 조금 먹고 싶어요. 이따가 치즈 올려줄게요. 네. 수고하시나. 계란도 먹고 싶어요. 버섯도 먹고 싶어요. 고추도 조금 먹고 싶어요. 응. 치즈. 치즈도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 잠시 후에 입을 뻔했네요. 오븐에서 구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한 2개씩. 2분에 넣을 볼까요? 어둡한 것을 물어봐? 네. 한 3개월이? 순조난 원을 만들어줘요. 단체? 만약에 1개월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2초 7초 5초 4초 9초 10초 이제 열어볼까요? 냄새 나요? 아 냄새 나요 한 개나요? 마시는 한 개나요?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먹어봐요 엄마 너무 너무 먹고싶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치즈를 올려줄까요? 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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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기 치즈 이렇게 해야구 이렇게 해야구 이렇게 해야구 이렇게 해야구 이렇게 해야구 이렇게 해야구 지금 선생님한테 만들어주는데 피자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피자 먹을때 선생님한테 피자먹을 때 엄마가 만들어줄게 엄마한테 피자 먹어야구 엄마 먹었어 피자는? 응, 금방 먹었잖아 엄마 냠냠냠냠 먹었잖아 수제는? 피자 응, 그럼 만들어야지 피자 먹어볼게 잘했어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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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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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No, I'm not No, I'm not Do you want to go to bed? Do you want to go to bed? No, I don't No, I don't 얘들아, 지금 안 졸려 안 졸려 No, I don't 친구가 아직 졸리진 않네요 우리 맛있는 빵 먹으러 가요 빵은요 랩 페퍼 에그 라이스 미트 소이사스 슈가 잼 소 소 소 소 우리 커다란 음식은요 파티 잘라서 먹어요 파티 우리 맛있는 워핑부터 잘라 먹자 파티 잘라요 I am cutting a muffin 워핑을 잘라요 I am cutting a muffin 샌드위치로 잘라요 샌드위치로 잘라요 I am cutting a sandwitch I am cutting a banana 전 알아도요 팬 Cage 다 떨림 없어 우리가 yn endeavor 그거도 그쪽 내가 좋아하는 그쪽 닭도 예민nat 희망 covari 수박돈 I am Cutting of Water 커다란건요 각오를 따라서 먹어요 하울이 알파벳은 뭐예요? 커다란 B 국자 E, G, A, B, C, D, E, F, G, H, I, J, K, L, M, A, O, P, Q, R, S, D, U, V, W, N, X, Y, Z.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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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V V V Bas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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